자 여러분 문재인에게 대한민국은 없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참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생을 많이 했죠. 한 4년 정도 감옥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회고록을 내셨는데 그 내용 가운데 참 여러분 인상적인 부분이 이 남재준 육군참모총장도 지내시고 국정원장도 지내시는데 회고록을 낸 데 문재인 정권 적폐 1호 남재준 전 국정원장 앞으로 얼마나 탄압을 많이 하겠습니까 좌파들이 여러분들 장기 집권에 들어가게 되면 참 기가 찬 거죠. 예비역 육군대장 노무현 정부 초대 육군참모총장 박근혜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원장 군복을 입고 40년 정보색에서 1년을 살았고 문재인 정권이 들여다 적폐로 낙이 찍혀가지고 4년 6개월 동안 수위를 입고 독방에 갇혀 있었다. 지난 10월에 792쪽의 회고록 옥중에 썬 군인 남재준이 걸어온 길 이제 아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누이가 계속 이렇게 매내를 봤는데 그때 적은 내용을 전달하며 그걸 모은 책입니다. 누님에게 30동 행님에게 240동을 쓴 게 그걸 모아가지고 책으로 냈는데 이게 여러분들 오늘 월간조선의 편집장이 정리한 내용의 마지막 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우리가 어려움에 찬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남재준 전 국정원 원장의 여러분들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에 빚을 진 세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자신이 잘 사는 것보다는 여러분 후손이 살아갈 미래의 조국이 보다 더 독자적인 역사를 영위해 가면서 찬란한 문명을 그리고 인권과 자유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처럼 찰샌디 이야기처럼 인생이라는 것이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촛불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 주고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찰샌디라는 영국의 이런 자기개발서 철학 있는 자기개발서 저자가 하신 이야기처럼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드는 생각이 뭘 좀 많이 가지고 뭘 좀 유명해지고 뭘 자리가 높이 올라가고 그게 무슨 다 소용이 있냐 이야기죠. 전 세대가 시생과 헌신을 통해서 전달했던 촛불을 핵불을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하고 떠나는 것이 인생이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거든요. 전 세대의 시생과 헌신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처럼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생각할 수 있게 되면 저마다 욕심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출판기념회에서 청중합회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하신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이 좌파들이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어떻게 접수해서 요리하는가라는 부분을 남재준 해고록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군을 장악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운동권 출신 핵심 인사들은 남재준 당시 육군 참모총장을 걸림돌로 봤다. 청와대 모 수석은 남재준 육군 참모총장을 만나서 군의 정신교육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북한에 대한 대적관 교육을 없애 우리 군을 사실상 정신을 무장해제하다는 지시였다. 이렇게 좌익들이 하는 겁니다. 이제 이들이 거사를 해가지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선거부정을 완전히 여러분들 제도화시키는 마지막 일전이 2024년 4월 총선인 겁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그냥 나라가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나라를 무장해제시키는 겁니다. 선고문 남재준 전 원장을 감방으로 집어넣은 여러분들 그 내용이 판사 이야기입니다. 국정원은 군대와 같이 상명하복이 엄정한 기관이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모를 수는 없다. 이에 진역 3년 6개월을 선고한다. 이것이 증거주의를 채택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선고문이었다.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런 수준인 겁니다. 선거부정의 여러분들 증거물들이 천문학적으로 여러분들 쌓여도 모든 것을 덮는 데에 기여하는 인물들이 다 판사들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감방을 쳐넣는 겁니다. 2020년 총선이 여러분들 그 동네 사람들이 압승하고 대선을 여러분들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이 압승을 하게 되면 줄들이 다 또 집어넣겠죠. 윤 대통령은 본인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좌익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여러분 나올 때가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본인들이 정권 탈취를 정당화할 수 있으면 모든 죄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그 동네 사람들인 겁니다. 낭만적으로 나는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유복하게 큰 남자들이 가지는 낭만주의적인 생각인 겁니다. 유복하게 큰 남자들은 반드시 또 다음에 비용을 치르는 거죠. 윤 대통령을 보면 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저하고 동갑인데 저는 촌에서 났고 그분은 그 당시 대학 교수면 상당히 유복한 출신인 겁니다.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사법고시하고 이러면 갔으니까 검찰 조직은 또 얼마나 이러면 안정적인 조직인 겁니다. 세파가 어떻고 인간이 얼마만큼 비열해질 수 있는 것을 본인은 잘 못이신 것 같아요. 이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남재준 씨를 여러분들 감방에 쳐 넣은 것과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40년간 주로 군사작전 분야에서 근무했습니다. 남과 북의 군사적 역량 장단점을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좌파 정권이 들어섰을 때 한미동맹이 얻게 되겠을 줄 알았습니다. 40년 동안 국가의 노고로 처자식은 먹여서 이에 보답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공략들 하면 이 나라는 망한다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한미동맹, 윤 대통령 가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좌익들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어떻게 되고 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헤쳐먹는 거 이게 관심인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2024년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됩니다. 그것은 바로 간첩색출금지조치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해체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들 중국하고 이런들 손을 잡아가지고 중국공상당하고 중국공상당이 이권을 확보해 주는 쪽으로 이런들 이민정책이나 이런 걸 다 바꾸겠죠. 그래서 그냥 나라가 내려앉는 겁니다. 현대는 간첩들이 과거와 달리 해외를 통해 우회침투 방식을 활용합니다. 대공수사는 기본적으로 국정원이 해외 첩보를 수집하고 이것을 원내에 국정원 내에 국내 수사구리 이첩해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해외 첩보 수집은 국정원이 하고 국내 수사는 경찰이 한다고 합니다.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냥 나라를 그냥 해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해체하는 세력이 이제 선거를 장악했으니까 거의 다 뭡니까 다 나라를 먹은 겁니다. 나라를 먹은 겁니다. 뱀 아가리로 보면 3분의 1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3분의 2보다 여러분 더 들어간 거죠. 노무현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평가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좌파 대통령인데 국익을 위해서라면 신념을 포기할지도 알았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이라크 전 파병 한미 FTA 등 그 점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노무현의 후계자라고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가스방 시사도 제가 거부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이름 해고록의 일부분에서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은 없었습니다.